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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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요즘 이게 유행이라는 거지? 나도 한번 쳐서 틱톡 올려볼까? 나도 틱톡 스타가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주변 좀 둘러봐야겠다 음... 없지? 음... 어... 어? 어? 오빠! 오빠가 보면 난리가 났을텐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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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막상 추려고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추기전에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애교를 보여주자 흥흥흥흥흥 아아앜 우웅 큐 우웅 아앜 쭈우 쭈우 아잉 쭈 야 뭐하냐 진짜 죽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하기 싫었는데 친구가 틱톡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억지로 한거야 하하하하 조심해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어 예상하면 오빠가 없겠지 자 이번엔 제로티드스리 쳐버린거야 나도 틱톡스타가 되고싶다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오 오 로 오 이즈으로 이즈으로 서 오 Że 엄마! 엄마! 엄마 큰일이야 요르르가 정신이 나간 짓말해 휴대폰 보면서 지가 오징어처럼 생겼는데 몸을 막 베이베 꼬면서 오징어 육래를 내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걔 얼굴이 약간 해산물을 닮았잖아 그러니까 바다에 돌아왔는지 막 온몸을 막 베이베 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주먹이 아니야 엄마 이상한 게 아니라 난 그냥 진짜 유행하는 춤을 췄을 뿐이라고 유행하는 춤? 응 요즘 유행하는 제로트 춤 됐지 엄마?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제로트 춤이야 이거 올리기만 해도 SNS 스타된다? 엄마를 켜서 틴톡이 올려봐 무슨 엄마가 엄마가 튼다니 그런 춤을 춰 엄마가 추면 그 나이 먹고 주접돈다고 그럴걸? 엄만 됐어 우리 딸이 예쁘니까 우리 딸이 올려 야 너 내 눈에 안 튀게 해라 눈이 썩을 뻔 했으니까 아휴 진짜 우리 가족들은 정말 트렌드를 모른다니까 트렌드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아? 아니면 이렇게? 엄마 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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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엄마 리아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유행이라길래 쳐본 거야 리아야 엄마는 정말 나이를 거꾸로 두신다니까 정말 주접이에요 주접 리아야 요즘 유행이라니까 그냥 한 번 쳐본 거지 나이가 몇 갠데 유행을 따라가세요 됐어요 아빠 오면 다 말할 거야 오케이 아이고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오셨군요 엄마의 주접이야 엄마 아빠 아빠 엄마가 빨리요 아빠 좀 봐 잘 추지 아빠도 왜 오징어가 대본인 거야 요즘 이게 유행인 거 모르니 제약이야 오빠도 그러지 말고 같이 추자니까 그래 리아야 가족끼리 추면 틱톡 스타가 될걸 아니요 저 씨야 정말 우리 가족들은 정말 하나같이 주접스럽다니까 그런 오징어 같은 춤이 뭐가 좋다고 계속 그러는 걸까 엄마 엄마 요구로로 아빠까지 정말 생각만 해도 오징어 세 마리라니까 난 그런 오징어가 되지 않을 거야 생각보다 좀 재밌네 생각보다 좀 재밌네 여러분들 제 춤이 재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피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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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